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욱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제가 오늘도 대구대명센터 실장이 아닌 애터미 사업자로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세일즈 마스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2월달이었나? 아른본부장님이랑 소속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아른본부장님 차 안에서 그래서 제가 큐레이터 분들처럼 제품 강의를 잘 하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서 센터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줌에서도 되든 안 되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안 빼고 무조건 한다고 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애터미 나름 서당계 10년 차니까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사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PPT는 잘 만드니까요. 자료 혹시 필요하시면 스폰서님한테 요청하시면 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입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두 가지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 방법 이거 알아가시면 됩니다. 먼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별게 없어요. 그냥 우리 몸 속에는 백조개나 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거든요. 우리 몸은 원래 뭐로 이루어져 있죠?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포는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기도 하고 유전도 되고 이 세포 연구를 통해서 DNA 지도가 밝혀지고 이 세포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이 연구를 통해서 많은 병들을 고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포 연구처럼 미생물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몸에 사는 미생물들이 외부인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같이 살면서 세포와 이웃 관계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세포 연구와는 별개로 또 미생물 연구가 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백족에 대한 미생물들이 서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각각 미생물 종류마다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 생태계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내 몸 속에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하면 건강하면 미생물들이 잘 생태계를 이루고 살고 있는 것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이 파괴되면 내 몸이 건강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구도 지구에는 나무와 물과 흙과 여러 가지 지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도 있지만 동물들과 동물, 식물, 새, 물고기 많이 생물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생물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생물 생태계가 파괴되면 지구도 아파요. 초식동물들이 식물을 먹고 배설물을 싸고 그 다음에 그것이 땅속으로 흡수돼서 식물이 자라고 이런 순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지구도 아프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면 우리 몸이 건강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지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 그것이 진행됨에 따라서 각 미생물의 백조개나 되는 그 미생물들의 각 종류마다 이 미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또는 이 미생물은 나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각 미생물마다 미생물 한 종류마다 특허가 등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연구소에서 이 미생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배양을 해서 어떤 효능이 인체에 적용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입증을 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면서 이 특허받는 미생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그거 보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큐멘터리 영상이고 몇 년 전에 공중파에서 방송이 됐던 영상입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 중이었고 최근에 들어서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대중화가 되고 그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던 분야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면역세포가 별거 아닌 외부 침입자에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재채기나 콧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알레르기 질환. 이 알레르기 질환 되게 흔하죠. 꽃가루 알레르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도 있어요. 계란 먹으면 막 두드러기 나고 그런데 이 알레르기 질환이 미생물들이 있어야 건강한 미생물들이 많아야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들이 막 흥분해서 날뛰고 있으면 그것을 쟤는 적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고 진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고 그 T세포를 깨워주는 것이 그 T세포한테 알려주는 것이 그 역할을 미생물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생물이 알려주지 않으면 T세포는 반응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NK세포는 계속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겠죠. 여러분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이면 병원에 가보시면 항생제 잘 처방해주던가요? 막 뿌려줘요? 안 주죠 잘? 웬만하면 안 줘요. 정말 정말 증상이 심하거나 이거는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좀 위험하겠다 싶을 때 항생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가능하면 항생제를 쓰지 않고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항생제는 세균을 박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요. 몸속에는 좋은 세균도 있고 나쁜 세균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을 경우에 몸속에 있는 좋은 유익균 좋은 균들까지도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균들이 하던 역할을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으로 기침, 콧물, 고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지휘관을 잃은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막 통솔이 안 되고 지들 마음대로 날뛰겠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몸속에 좋은 균이 없으면 나쁜 이런 병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좋은 유산균이 필요해요. 계속 청균을 유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몸속에 나쁜 균을 가지고 있지 않으려면 청균을 유지하고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좋은 유산균도 많이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 제품이 없을 때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운동, 습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몸속에 있는 좋은 유산균이 잘 배양되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제가 말한 거 되게 평범한 건데 다들 지키고 계신가요? 좋은 식습관,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안 받기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키고 계신 분 있나요? 사실 냈다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애터미 하면 밤낮도 없잖아요. 그렇죠? 주말도 없고 식습관도 엉망이 되고 규칙적인 운동? 힘들어요. 그렇죠? 잠도 최대한 적게 자려고 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결국에는 우리의 생활습관으로는 몸속에 좋은 유산균들을, 좋은 세균들을 배양하기에는 조건이 충분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좋은 균들을 몸속에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 유산균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뭔지는 조금 잘 아셨나요? 오늘 강의가 30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쳐낼 거 많이 쳐내고 갖고 왔기 때문에 갑자기 설명이 좀 훅 지나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크로바이옴이란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몸속에 있는 미생물들의 생태계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표로 가서 좋은 유산균을 고르는 기준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알았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을 위해서, 몸속에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유산균들을 섭취해야 된다. 우리의 생활습관으로는 힘들다. 만약에 생활습관이 좋은 식습관,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것을 잘 지키시는 분이면 따로 유산균을 먹지 않아도 건강하실 거예요. 마이크로바이옴이.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섭취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게 좋은 유산균일까? 그거를 알아보겠습니다. 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유산균에 들어있는 균주를 알아야 돼요. 균주가 종류가 있어요. 균주가 뭐. 우리 고기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 균주들도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종류의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 소고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소고기인가요? 아니죠. 호주산, 미국산, 국내산. 그리고 국내산 중에서도 한우, 원뿔, 투뿔. 그렇죠. 다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고기의 품질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균주도 종류가 있고 그 종류 중에서도 등급이 또 나눠져요. 같은, 예를 들면, 락토바실러스, 락티스균이다. 그런데 어떤 기관에서 배양했냐, 어떤 기관에서 연구해서 배양했냐, 어떤 조건에서 자라난 균주인가에 따라서 품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균주의 종류와 그 품질,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특허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진행되면서 균주에 대한 각각의 특허가 등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균주에 이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우더라도 횡성한우, 이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균주라도 뒤에 코드가 붙어서 어떤 회사에서 개발했는지 코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같은 균주라도 특허 등록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품질은 특허로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와 특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장균수를 알아야 돼요. 투입균수와는 다른 거예요. 어떤 광고에는 우리는 300억 마리를 투입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 것이 있는데 300억 마리 투입했어도 1억 마리도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균주를 어떻게 포장해서 몸속에 집어넣냐에 따라서 장까지 가는데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장까지 가는데 살아있어야겠죠. 그리고 장에 도착해서도 거기서 장벽에 잘 달라붙어야 되는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좋아야 좋은 유산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CFU라는 건 뭐냐면 보장균수의 단위예요. 단위. 그래서 유산균들, 제품들을 비교하실 때 투입균수, 보장균수 다 헷갈리시면 그냥 CFU 이거 하나 딱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보장균수 뭐 여덟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CFU 확인하시는 거 포인트고요. 식약처에는 국내 식약처. 국내 식약처에는 인증된 균주가 있어요. 기능성에 인증된 균주가 19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등록되어 있는 19종이 아니더라도 국내 식약처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특허를 받은 균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국내든 외국이든 특허를 받은 균주들은 그 효능이 입증된 것이니까 믿고 드시면 되고 만약에 특허등록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꼭 식약처에 등록한 19종 중에 하나인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 외에는 특허등록이 없으면 특허등록도 없고 식약처에도 등록이 안 돼 있으면 그 균주의 효능이 입증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특허가 있는지 첫 번째 확인하시고 특허가 없다면 국내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19종의 균주 중에 하나인지 확인하시고 두 가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제품 비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제품 중에 가장 먼저 출시된 프로바이오틱스 10플러스 친생유산균 제품입니다. 줄여서 친생유산균이라고 할게요. 친생유산균에는 19종 중에 12종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제가 19종을 다 써놨거든요. 여기서 회색은 들어있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맨 밑에 저 밝은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거는 특허등록이 또 되어있는 균주입니다. 균주들의 이름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혹시 누가 자료를 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시면은 홈페이지에 다 균주들 이름이랑 특허내용들이 등록이 되어있거든요. 그거 보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자료 인쇄해서 들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친생유산균은 12종의 균주가 들어있고 12종 중에 한종은 특허등록된 균주다. 그리고 보장균수는 30억 CFU다. 이렇게 기준으로 다른 제품들과 비교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허받은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균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라는 이름은 균주의 이름이에요. 균주의 종류의 이름이에요. 종류.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 균주의 이름은 DDS1이에요. 저게 이름이에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 균주 중에서 DDS1이라는 이름을 가진 균주는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특허를 받으면 저렇게 뒤에 코드네임이 붙어요. 다른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코드네임이 붙어있으면 아 이 균주는 특허를 받은 균주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해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웹사이트에. 그래서 크리스찬 한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회사거든요. 그래서 저기서 개발한 균주고 세 가지 기능성이 있습니다. 유해균 억제를 해주고 유당불내증을 완화해주고 그리고 장까지 오래 살아갈 수 있는 높은 생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허를 받은 아시도필루스 DDS1 이라는 균주가 한 종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열한 종은 특허는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국내 식약처에 등록된 균주들을 사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친생유산균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종류의 균주를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다른 유산균 제품보다도 종류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애터미 제품뿐 아니고 타사 제품이랑 비교를 해도 12종의 균주가 들어간 제품은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친생유산균은 최대한 다양한 균주를 섭취할 수 있다. 이것이 구매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판매 1위인 실제 1위인지는 모르겠지만 판매 페이지 가면 자칭 1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위인 종근당, 낙토핏, 골드를 제가 비교 대상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여기 써 있죠. 대한민국 1등 유산균이라고 써 있죠. 실제로 많이 팔리긴 해요. 유산균 제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친생유산균과 얼마나 다른지 가져와 봤고요. 판매되어 있는 균주가 핵심균주조합이라고 해서 락토5X 돼 있죠. 이름이 조금 다르죠. 앞에 19종에 포함이 안 돼 있죠. 왜 그러냐면 식약처에 등록된 19종의 균주 중에서 5개의 균주를 선택을 해서 잘 비유를 맞춰서 조합을 했더니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종근당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종근당에는 특허받은 균주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락토5X라는 그 다섯 가지의 균주의 조합이 SCI 논문에 등재됐어요. 그래서 어떤 효능에 대해서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효능이 있다는 믿을만한 공식력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 말이 틀린 건 아니겠죠.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일단은 특허 등록은 되지 않고 이 락토5X의 효능에 대해서 어떤 입증을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다. 하지만 SCI 논문이라는 굉장히 공식력 있는 논문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꽤나 믿을만할 것이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은 중요한 건 보장균수라고 했잖아요. 보장균수는 20억 CF예요. 근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10억이었대요. 근데 최근에 두 배를 늘렸다고 이렇게 크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상세 페이지 가보시면 두 배가 늘었어도 신생유산균보다 적죠. 신생유산균은 원래부터 30억 얘는 10억이었다가 두 배 늘어서 이제 20억 20억도 유산균 시장에서는 높은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겠죠. 그래서 신생유산균에 비해서는 보장균의 종류나 특허 등록된 것이나 아니면 균주의 수나 이런 것들이 다 조금 조금 조금씩 모잘라요. 부족한 제품이에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얘는 그래서 신생유산균이랑 이따가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제품까지 보고 나서 세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가격은 비교해 보시고 다음은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은 프리미엄 유산균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00억 CFU라고 써놨는데 100억 CFU는 표기할 수 있는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SCI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200억 300억 CFU를 보장을 하더라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품 페이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100억까지만 써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최대치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억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애터미 피셜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100억보다 훨씬 높다고 하고 그래도 최고로 높은 100억 표기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적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SCI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공신력 있는 논문이에요. 이 8종 균주가 8종이 들어있는데 8종 모두가 논문에 등록이 되어 있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균주가 각각 논문이 다 쓰여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여기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들어있는 8종의 균주가 다 신빙성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8종 모두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논문뿐만 아니라 그 효능이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 종류가 모두 식약처에 등록된 균주고 그 중에서도 SCI 논문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또 특허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엄 균주가 포함된 제품이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100억 CF위면 최대치인데도 또 하나 더 특징이 있는데 특허받은 사중 코팅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장까지 살아감은 물론 장까지 살아간 다음에 거기서도 캡슐을 탁 벗고 장벽에 찰싹 불러들러붙는 기술까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유산균 제품들보다 훨씬 더 같은 양 대비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품질이나 보장균수나 모두 최상급의 유산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특허청에 들어가서 특허를 다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이거를 다 설명드리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123456 번호 써놓은 것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idcc3201 이라는 이름의 균주예요. 이 앞에 람노서스라는 거는 이 균주의 종류라고 그랬죠. 얘 이름은 idcc3201 idcc는 뭐냐면 일동제약에서 연구하고 특허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동제약의 코드 넘버가 idcc고 뒤에 3201은 이 균주의 번호겠죠. 그래서 idcc3201 이 균주만 하더라도 특허가 6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한 균주가 6개 단백질 분해 면역 조절 비타민 B1 생성 질염에 유용하다 콜라겐 저분자와 헬리코박터 필로리의 정착과 생육 활성을 저해 이렇게 6가지의 특허가 각 각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균주 하나에 이미 뭐 게임 끝났죠. 다른 다른 유산균 제품에 비해서 이 균주 하나만 보더라도 특허가 6개나 있으니까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7개 더 남았죠. 다음은 idcc3701 단백질 분해 특허가 있고요. 아 3501 단백질 분해 특허가 있고 idcc3701 숙취해소가 있고요. idcc3801 치매 인지기능 장애 예방 등록이 되어 있고요. idcc3451 질념 완화 예방 및 치료 특허 등록이 되어 있고 idcc4401 콜레스테롤 감소 idcc2201 비타민 B2 생성 idcc4301 비타민 A 생성 체지방 감소 반려동물의 비만 예방 및 치료 이렇게 있습니다. 8가지 다 살펴봤는데요.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개한테도 좋죠. 개한테도 좋은 유산균 우리 SCI 마이크로바이옴 개한테 먹이면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를 해봤어요. 8가지 균제에 포함된 특허가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13가지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 SCI 마이크로바이옴 이란 제품 하나에 13가지의 효능에 특허 등록이 된 제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야겠죠? 친생유산균 드시는 분들도 아 나 달콤한 거 먹을래 하시는 분 아니시면 바꿔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바로 바꿨어요. 바꿔서 먹고 있고 단 SCI 마이크로바이옴은 바로 달콤한 분말 형태가 아니고 알약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맛으로 드시는 분들은 조금 싫으실 수도 있어요. 뭐 하나 알아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친생유산균과 마이크로바이옴과 낙토빛 골드를 비교를 했는데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친생유산균이 제일 비싸요. 근데 4달치라는 점을 계산을 해야겠죠. 친생유산균은 56,800원에 4달분이고 마이크로바이옴은 52,000원에 2달분 낙토빛 골드는 33,000원에 어 33,000원에 2달 반 아닌데 6 6,22 아예 3,4,3,50 아 5달분이구나 5개월분 낙토빛 골드는 5개월분에 33,00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한포당 가격을 하루 하루 한포니까 한포당 가격을 계산을 하면은 당연히 낙토빛 골드가 가장 저렴해요. 이렇게만 보시면 아 우리께 비싸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장소까지 살아가야죠. 낙토빛 골드는 보장균수가 20억이었어요. 친생유산균은 30억이고 그럼 낙토빛 골드를 한포 반을 먹어야 30억 CFU가 되겠죠. 같은 효능을 내려면은 낙토빛 골드를 한포 반을 먹어야 친생유산균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효과를 보려면은 5포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1 CFU당 1억 10 CFU당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저렴하게 됩니다. 보장균수가 그만큼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가격은 비싼데 실제 절대적인 절대값은 비싸지만 내 몸과 장까지 살아가는 것이 100억 CFU나 되기 때문에 그 효능을 효능 대비 가격을 계산을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장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유산균 유산균 제품을 이렇게 다른 타 제품과 비교할 때 꼭 하루치로 계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억 CFU당 얼마인지 이거 두 가지를 꼭 같이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똑같아요. 가진비처럼 가진비랑 똑같은 거죠. 진세노사이드당 가격을 우리 홍삼 때 계산한 것처럼 1억 CFU당 가격을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게 사실 있어요. 균주의 품질 그렇죠. 1억 CFU당 단순히 보장균수 대비 가격도 가장 저렴한데 심지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균주 8종이 다 SCI 논문과 특허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은 더 저렴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 SCI 마이크로바이옴은 가격 한 두 배 책정했어도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알약 형태라는 것만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이지 효능 그러니까 성능 대비로 계산을 하면 무조건 마이크로바이옴을 드셔야 됩니다. 친생유산균 말고 어떻게 하다 보니 팀킬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W 이너밸런스 입니다. 10억 CFU를 보장하고 있고 W W 뭐의 약자일까요? W 워먼이죠. 워먼 여자 여자들이 먹는 유산균 제품입니다. 그래서 질 건강에 좋은 제품으로 개발이 된 거고 딱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들어가 있다고 약보시면 안 돼요. 왜냐 아까 락토 5X 락토 5X 종근당 거 SCI 논문 받은 거 있죠. 그것처럼 W 이너밸런스도 이 두 종을 조합을 해가지고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새로운 배합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종근당 락토 5X는 SCI 논문 등재된 게 전부였죠. 근데 이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는 SCI 논문 등록된 거는 물론이고 해모임 해모임 단기능 혼합 추출물처럼 개별 인정형을 인정받아버렸어요. 여성 질건강에 좋다는 그 효능을 국내 시각처에서 개별 인정형으로 인정받은 것이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러니까 아까 종근당의 락토 5X보다 훨씬 더 공신력이 생겼죠. 그러니까 믿을만한 제품이고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 여성의 질건강에는 그 어떤 유산균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장균수가 10억이니까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질까지 살아가는 보장균수예요.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어요. 장을 거쳐서 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장까지 가는 것이 30억이라고 치면 질까지 가면서 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W이너밸밸런스는 W이너밸런스는 질까지 살아서 가는 거를 10억을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만큼 더 그 안에 코팅 기술력이 좋아야 되니까요. 이거는 컨셉이 명확한 제품이니까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을 대상으로 제 친구네 어머니도 이거 드시고 계신데 질건강을 위해서 고민이신 분들에게는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개별 인정형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들이 먹는 건데 이게 왜 따로 나왔냐 어린이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사실 많이 망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사람이 굉장히 건강하고 풍부한 유생균을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좋은 식습관과 이런 운동이나 스트레스 충분한 수면이 없으면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 몸속의 유생균들이 좋은 것들이 죽어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비피더스균 비피더스균 종류들은 80% 이상이 체내에 있는데 그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는 비피더스균의 감소를 예방하고 채워주는데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비피더스균 5종이 들어가 있어요. 총 7종이거든요. 7종 중에서 비피더스균만 5종이 들어가 있고 한 가지는 국내 식약처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락토바이실러스 루텔이라는 균주는요. 모유에서 나오는 균주예요. 아이들한테 좋은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키즈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놀라운 점은 이 7종의 균주가 모두 특허 등록이 각각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장균수는 20억 CF이고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종의 균주가 셀바이오텍과 듀폰, 다니스코, 락토메이슨이라는 각각 회사에서 저 주황색 글씨의 내용으로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셀바이오텍에서 개발한 4가지 균주는 국내, 미국, 유럽, 일본, 중국 5개국의 특허가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락토바이슨 이거는 국내 특허인데 이 루테리 ML1701도 파이버 코팅 기술 등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코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아이들 몸속까지 몸속에서 살아서 가는 코팅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아이들이 친생유산균을 먹어도 되긴 하지만 친생유산균에는 이미 아이들 몸속에 풍부한 유산균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몸에는 비피더스균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는 비피더스균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유산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친생유산균보다는 이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하는 것이고요. 애터미 네 가지 유산균 제품을 정리한 표입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드릴 테니까 아니면 사진 찍어도 되시고요. 1일분 가격과 1억 CFU당 가격 이렇게 제가 계산해놨죠. 이너밸런스와 키즈 제품은 조금 비슷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거는 특정 목적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 종합유산균 친생유산균과 마이크로바이옴은 비교를 해보면 해볼수록 무조건 마이크로바이옴이 압승입니다. 친생유산균의 장점은 두 가지인 거예요. 일단 맛 맛있죠.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맛 그리고 균주의 종류 종류가 많죠. 12종이니까 많죠. 이 두 가지가 친생유산균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마이크로바이옴의 압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격조차도 마이크로바이옴 제품이 이겨버렸죠. 그래서 유산균이 맛있어 먹는 다든지 아니면 나는 많은 균주가 필요해 라는 분이 아니시면 저는 친생유산균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천해 드립니다. 강의 마치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 이렇게 필요하시면 또 드릴 테니까 사진 찍어 놓으셔도 되고 각 용어들을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터미는 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품질을 우선으로 개발합니다. 그래서 SCI 마이크로바이옴 이라는 제품이 개발이 된 것이고요. 홍삼단이나 해모임도 그렇죠. 타 브랜드에서는 결코 비교조차 불가한 완벽한 제품을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격조차도 진짜 목에 칼을 들이밀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타사 대비해서 비교하는 것이 좀 죄송스러울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품질이 굉장히 뛰어난데 가격은 비듯하거나 싸요. 그런데 싼 것도 그냥 싼 게 아니고 좀 많이 싸죠. 터무니없이 저렴합니다. 여러분도 유산균 제품을 한번 오늘 들어본 것처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특허나 이런 거 찾아보시면 SCI 마이크로바이옴이 얼마나 대단한 유산균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타사 제품과 특히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는 오늘 종근당 것만 가져왔지만 그 외에 종근당보다 더 아래 단계의 유산균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비교하면서 더 애텀 있게 좋아질 거예요. 저도 비교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이런 절대 제품 절대 가격의 대중 명품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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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